여기 중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 후 내로라하는 중국 대기업까지 취직했다는 중국의 소수민족 출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당하게도 한국에서 일용직 일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타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 출신이 아닌 중국 내 소수민족 출신이지만 저는 정치적인 글을 작성하려는 게 아니니 제 민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 덕분에 저희 가족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고 한국이 제게 준 기적과도 같은 선물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일단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소수민족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엄청난 두각을 보였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 본토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중국 내의 명문 대학교까지 입학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저를 이방인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중국 정부는 저희 민족에게 강제로 중국어를 배우게 했고 저희의 문화를 빼앗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본토 사람들은 제 발음만 듣고도 귀신같이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 후 차별을 가했거든요. 저는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로운 타지 생활을 해야 했지만 절대로 포기하고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제 가족들은 중국 정부의 각종 감시와 제재 때문에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런 가족들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특히나 원래부터 무릎이 무척이나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증세가 악화되어서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러한 어머니의 무릎을 고쳐드려야 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에게 숱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나마 저를 덜 차별하는 한 무리와 어울리며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저희의 주된 대화 주제는 역시나 취업과 생계였어요. 중국 최고의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인 저희였지만 최근 들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상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뭐 주변을 보면 몇 년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폐인이 돼버린 학생들이나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면서 취업을 못해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는 사람들 등 직접 느낀 중국의 상황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1년간의 추가적인 취업 준비 끝에 모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중국의 유명 대기업에 취업해서 드디어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나 싶었죠. 그러나 취업은 불행과 고난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대학교 근처의 저렴한 월세와 물가를 누리다가 회사가 있는 베이징의 도심 속으로 이사를 가게 된 저는 그야말로 지옥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일단 제 월급은 160만 원가량으로 중국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음에도 베이징의 충격적인 물가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고정비를 아껴보겠다고 코딱지만한 원룸에 4명이 모여 살았음에도 여전히 남는 돈은 하나도 없었죠. 또한 저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뿐이었는데요. 이들은 제 발음이 촌스럽다며 놀린다거나 이유 없이 승진을 누락시킨다거나 하며 제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줬죠. 저는 이런 상황을 버티다 못해 이 나라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결론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엘리트인 제가 이런 노숙자만도 못한 생활을 한다면 다른 중국인들은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가는 건지 정말 상상조차 안 됐죠. 이대로라면 어머니의 다리를 고쳐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써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사실 저는 저희 대학교로 교환학생 왔던 한국인 친구 재영과 매우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저는 나중에 어머니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드리기 위해 재영과 언어 교환도 하며 한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 키워오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재영과의 연락을 통해 어려움을 토로하니 재영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인력소장 일을 하신다며 한국에 오면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 인류 명문대 출신이자 대기업에 들어간 엘리트인 제가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니 이건 남들이 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중국이 숨기고 있는 처참한 현실인 것이고 저는 자존심 따위는 애초부터 버렸기에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친구들은 제 결정에 대해 저를 맹비난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간 저는 중국인의 수치니 학교의 수치니 하며 가난한 한국에 대체 왜 간 거냐며 대놓고 욕을 해댔죠. 뭐 이들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수한 한국 문화와 한국 제품에 대한 동경을 가졌던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중국의 현실을 깨닫고 이제는 한국은 가난하고 남의 문화를 훔쳐가는 도둑의 나라라며 문 언니의 비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러한 중국인들에게 세뇌당했던 때가 있지만 재영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중국인들의 주장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죠. 아무튼 저는 생때를 부리며 저를 비난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들은 중국 인류의 대기업에 취직하며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털어 한국으로 갔고 오랜만에 만난 재영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서 스타벅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그의 행동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타벅스라니 이곳은 중국인들에겐 너무도 비싼 카페였거든요. 사실 중국 경제가 한창 상승세를 보였을 때는 스타벅스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미국인들 이상으로 스타벅스를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중국인들은 스타벅스 커피는커녕 점심 식사를 할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 탓에 커피 한 잔에 천원도 안 하는 초저가 카페에 방문할 뿐이죠. 제가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듣기로는 현재 중국보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해서 길거리에 나앗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재영은 스타벅스에 갈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그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커피 두 잔에 디저트까지 주문하고 배짱 좋게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그가 지불한 커피값은 제 중국에서의 며칠 동안의 식비쯤 되는 돈이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영에게 현재 한국은 일자리 문제를 겪지 않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재영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한국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더군요. 한국은 특정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거였고 그저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 인류의 대기업 사원들이 받는 연봉보다 두 배 이상은 많이 받았거든요. 도대체 중국 정부에서는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란 말인가 저는 아무리 봐도 중국을 압도하는 한국의 모습에 기가 죽을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재영은 제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당분간 자신의 집에 머무르라며 편의를 봐주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의 집으로 향하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영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은 재영이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까지 자동으로 1층으로 보내줬거든요. 또한 재영이의 집 내부에는 에어컨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형 에어컨과 사용자의 설정에 맞춰서 공기청정과 제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주는 AI 시스템까지 구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순간 그가 갑부인가 싶어 숨이 턱 막혀버렸죠. 중국은 허세를 부리는 게 문화처럼 굳어져 있어서 건물의 외관만 그럴듯하지 집 내부는 누수와 곰팡이 투성이에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최첨단 가전제품은커녕 제조된 지 수십 년은 된 고물 가전제품을 대를 이어서 쓰고 있는 게 현실이죠. 중국 정부에서는 감추고 있지만 중국의 도심 밖으로 조금 벗어나 본다면 집에서 뜨거운 물조차 안 나오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형은 씩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서민들조차 이 정도 가전제품들쯤은 구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을 건넸는데요. 저는 서민층들의 집부터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형 덕분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었고 곧 제형의 아버지가 관리하시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평생을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해왔던 저는 처음 몸 쓰는 일을 해보니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엘리트였던 제가 여기서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 후회의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을 때마다 한국인 아저씨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곤 했는데요. 이들은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특히나 중국인들은 일은 안 하고 농땡이나 피우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에 든다며 늘 격려해 주셨죠. 나중에는 제가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 출신인 것을 아시고는 역시나 중국인이 아닐 줄 알았다면서 제게 새로운 기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남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벗겨먹으려고만 하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툴툴대고 약간은 무정해 보여도 사람들의 내면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힘든 현장일을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었고 한국에서 첫 월급까지 받을 수 있었죠. 월급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나 선망하던 대기업에서 주 7일을 일하며 받는 월급보다 두 배는 많은 액수였고 이런 큰 돈을 번 건 난생처음이었기에 뭔가 그동안의 부정적인 감정이 싹 달아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일이 조금 더 숙련되고 휴일에도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기에 저는 점점 희망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즈음 저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중국 대학교 동기들의 충격적인 근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중국 대기업에 입사해서 어깨가 한껏 올라간 이들이었지만 제가 한국으로 온 새해 중국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는지 이들은 중국에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최고의 엘리트였던 동기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월세조차 못 낸다며 그저 회사 주변의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몇 명은 중국의 건설업체 줄도산으로 인해 속출한 폐건물을 옮겨다니며 잠을 잔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까지 해오더군요. 그렇게나 콧대 높던 이들은 대체 어디 갔는지 이들은 요즘에 중국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집 렌트를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자는 게 유행이라며 체념하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자신들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 정도지 대부분의 도심 속에서 근무하는 중국 회사원들은 식비가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거나 절도를 부업으로 삼아서 새벽마다 생필품을 털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해왔는데요. 중국인들은 통제된 정보를 믿고 진심으로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고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의 상위 1%의 삶을 살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동기들의 삶을 보고 역시나 지금의 중국 경제는 빚으로 쌓아올린 신기루일 뿐 이젠 정말로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중국의 근무 형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점심시간이 상당히 긴 편인데 점심 식사를 한 뒤 두세 시간의 취침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하지만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 이러한 제도는 절대로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취침으로 빠진 근무 시간은 주말 출근으로 메꾸거든요. 특히나 중국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회사 측에서는 기존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고 부족한 인원을 주말까지 돌리며 근무시켰는데요. 저는 고작 30대밖에 안 됐는데도 갑자기 실직자가 된 이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반년이나 휴일 없이 일하다 보니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해도 월급은 똑같이 160만 원뿐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매우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점심 시간은 1시간 전후로 정해져 있는 대신 주말 및 공휴일에 대한 휴식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빠르고 완성도 있게 일을 끝낼 수 있던 거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현장에서는 집이 먼 사람들을 위해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숙사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4명이서 모여 살았던 원룸보다 훨씬 쾌적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무료였고 저는 예전에 중국에서의 처참한 생활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고 중국과는 달리 노동자들을 존중해주고 휴일에 대한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죠. 그리고 한국에 온 지 딱 5개월 만에 저는 가족들을 전부 한국으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풍족하진 않았지만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는 중국 시골의 처참한 상황에 비한다면 노숙을 하더라도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였죠.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고 다리 상태도 몹시 안 좋은지 이제는 거의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중국에서는 병원 자체가 거의 없어서 애초에 병원을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2박 3일 동안 이동해서 가본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고개를 저으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믿었기에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눈만 돌리면 병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말이 되는 거냐며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부모님은 한국의 평범한 풍경을 마치 미래 도시를 보듯 신기하게 보셨고 특히나 한국 병원의 각종 최첨단 의료 장비들을 보고 이건 외계인을 수술할 때 쓰는 거냐며 넋을 놓아버리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한국 병원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의 관절염 정도면 한국에서 수술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셨는데요. 제대로 된 병원조차 없는 중국을 믿었다면 어머니는 평생을 걷지도 못한 채 사셨겠지만 한국은 그런 어머니께 빛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이런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도 매우 저렴한 수술비를 자랑하는 한국의 의료 환경 덕분에 저는 그동안 열심히 벌어둔 돈으로 수술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요.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일을 하셔서 그런지 한국인 인부들에게도 인정받는 탁월한 힘과 실력을 자랑했죠. 특히나 저희는 한국인 인부들과 정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중국을 정말로 싫어하고 한국인 인부들도 매번 요령만 피우고 잔머리나 쓰는 중국인들과 조선족 인부들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중국인들은 이를 매우 대충할 뿐만 아니라 영악하게 머리를 굴려서 매번 터무니없는 임금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굳은 날씨 탓에 사람들이 안 구해지면 임금을 더 줄 거 아니면 안 하겠다며 단체 파업을 일삼는 이들을 보다 보면 왜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영악한 중국인들을 보고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서 수적으로 밀리지도 않으니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유창한 중국어 욕을 구사하시며 중국인들을 흉보곤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매번 중국인들을 꼼짝 못하게 기선제압하시는 아버지를 흐뭇하게 보고 아버지께 추가적인 임금이나 간식 등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다니는 저희보고 배신자라고 말하며 눈을 흘기곤 했는데 중국에 있었을 때는 숱한 차별을 가했던 그들이 그런 말을 하니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한국에서 어머니를 수술시켜드리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동기들은 제게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자신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거지 나라라며 비하했던 그들은 이젠 누가 거지인지 정확히 안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한국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대충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쓸모없는 사람들인 것을 안 이상 중국인 동기들을 도저히 한국으로 부를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제게 기적을 선물해줬으니 저 또한 마땅히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